김세희가 이 20대 여직원에게 독자패왕인 정프로에게 들었다며 너희 어머니가 변빠라며 너 조심해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김세희는 나한테 죽으려고 환장한 짓이죠 이거는 왜냐면 나하고 또 다른 정산문제 이건 가세훈의 사기와 별개로 변빠로 왜 안되는데 난 이렇게 따져 물어야 될 입장이에요 원래 법원에서 온 구속장은 뭔지 알아야지 대표한테 보고를 하니까 늘 열어봐서 줬는데 이 정프로라는 독자패권왕이 이 여직원의 어머니는 변빠다 그 말 들으니까 이 여직원은 원래 하던대로 고소장을 열었는데 또 김세희가 쌍력을 덮어봤다는 거 아니야? 성폭력으로 고소해야지 그러면 자 제가 퇴사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입이 귀에 걸리면서 걱정해 준 척하더니 다시 회사로 들어와서 이 회사 퇴직 사유를 고쳐라 왜? 회사 스트레스로 인해가지고 정신가치로 받고 있다 했더니 요거를 고쳐라 이에 또 예받아서 공황장에 오는 약 두 봉지를 먹었다 그랬더니 김세희가 나랑 싸우고 싶냐 법원에서 보자 직원들이 협박합니다 이 직원이 마음 참 좋네요 이거 노동부에 신고하면 그냥 박살나는데 직원 이름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신과 3개월 진단받아서 이 정신과 3개월 진단 이거는 원래 김세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합의금 많이 받으려고 백은종에다가 고소장을 이 직원에게 허락도 안 받고 이거 누구 수법이야 이거? 이거 누구 수법이에요? 강용석이가 원래 도도맘 남편 거 그거 동의도 없이 사문서 유조했다 걸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이게 정확히 사문서 유조예요 지금 이거 강용석이 직원의 동의 없이 직원의 이름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잖아요 이게 정확히 사문서 유조예요 사문서 유조는 이거 친구지 아니거든요? 자 지금 백은종에다가 고소장 냈다고 그랬지 그 고소장 이름이 가세현의 직원인데 그 직원이 공개적으로 내 동의 없이 내 고소장 유조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제3자 고발하면 강용석이 죽습니다 이거 왜 이걸로 지금 이미 이걸로 지금 한번 감옥 갔다가 지금 대법원에 가있는데 이 자가 또 사문서 유조했어요 이거 지금 이거 이거 내가 따로 처리할게요 이거 내가 제3자 고발 들어갈 테니까 지난번 계약서 유조하고 그냥 유조가 아예 그냥 생활화될 거야 유조가 아무거나 유조해버리네 이런게 괜찮다고 이런게 이런게 보수정신이야 이런게 막 갖다 유조하는게?